야도 지금 볼록한데 와따 볼록하네 와이고 아아 작아 이 랩기는 좋다 글치 글치 드디어 근임을 발견했습니다. 장동고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가박가티브였다고 송이가 부끄러워서 입을 퍽 덮으시고 있습니다. 이야 우와 초대물이다 초대물 엄청나네 이야 글치 글치 줄 보라사리 여기 있고 여기도 한개 있고 아 야는 좀 조금 그시게 하네요 또 위에 다닌게 있고 저 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야 좋다 와 에헤 이야 엄청납니다 제일 큰거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와 와 와 이야 좋다 이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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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으 으 으 으 와 이거 한가방 되겠다 한가방 아이고야 아 야는 야는 상에 그냥 놔놓고 보관 되겠네 오 좋다 이것도 대충 이래 대충 정리해 가야 집에 가가도 좋아하지 이거 뭐 고생 시커나고도 대충 가가면 말이 많아서 안 됩니다 대충 해갑니다 아이고 좋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또 근임을 만났습니다. 1타 3피 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 있고 이 하나 있고 3개입니다. 송이 밑에 또 송이 하나 있습니다. 천하무자 오이구 야도 지금 볼록한데 와따 이리로 가네 와이고 큰금아파 오이구 좋다 아따 예쁘다 을라 송이 두 송이 발견했습니다. 이쁘다 이쁘 이야 이쁘다 이쁘다 아 또 시계 박히네 어 오이구야 지금 카톡 카톡이 문제가 아니다니까 지금 뭐 건드리버가 방구에 없잖아 따로 캐야지 에이 카톡이 지금 문제 아니다니까 카톡 카톡 다섯 송이 아따 아따 참았다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드디어 근임을 만났습니다 이야 초 초 초 초 대물송입니다 이야 참았다 참해 완벽하다 와 천하 천하 무적입니다 천하 무적 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그 대물송이 채취하고 돌아서가 살펴보는데 저 밑에 또 하나 있네 아 가깝게 오니까 참았네요 조그마이 요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 아 향좋다 향좋아 이러누이 사람들이 천년의 향 천년의 향 칸다 그게 바로 일릉입니다 일릉이 와 이야 아 아 오이구 소리 좋고 야 가 바로 천년의 향 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 다발이네 오이구 오 자 침착하게 없네 흥분하지 말고 아 아따 참았다 문화재 발굴하듯이 와 또 소나무뿌리에 끽기가 있나 어 응 오이구 소리 좋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